2. 3. 3. 3. 4. 저는 또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소형 에어프러스를 샀다는 말이에요? 네. 많은 맛짜리? 네. 완전 기대하면서 처음에 딱 켰는데, 버튼을 눌렀는데, 버튼을 눌렀을 때 바람이 나오는데, 버튼을 떼는데도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. 뭐야 이거? 민선 님이 아, 그 원래 그렇다고. 그래서 추가 노즈를 사서 껴야 된다는 거예요. 네. 7,000원짜리 추가 노즈를 사서 껴었어요. 근데 이제 놀러도 바람이 안 나와요. 민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뭐 이상하다, 그래서. 합입할 때 한번 봐주세요. 대신에 저한테 제가 예전에 알리익스프레스 샀던 꼬마전구들 있잖아요. 네. 몇 세트 작품을 샀어요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